아, 좀 서보라 네, 남은 박사 첫번째 박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우 아, 네, 네, 네 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달리며 줄었다는 그 시절 그 모든 남자 친구들은 그 모든 여자 친구들 오늘따 너무나 보고싶네 가止big 해가 ad-dun 친구들 지금은 오늘 할까 아니 또 그때처럼 흐르는 모습으로 어디에 향하가고 있을까 야외는 고통화대가 방금의 운목적으로 둘러두시려 갈래 우린 한 발 돌리고 탈락 피난리가 주로 잠깐 두시려 갈래 우린 흐번둥 남자친구는 흐번둥 날라진 누누 어린 나라 연결 다 보고싶네 박수! 좋아요! 김철아 씨 준비했어요! 남의 손님! 맞아요! 김철아 씨! 고통화대가 너발리만 담대가 너무 좋을 것 같듯이 시절 김철아! 목밭빛을 살짝 한 끼워주며 남사람을 고백하는 그 시절 등불어둔 남자친구들 등불어둔 여자친구들 어느 나라 각뿐만 주방관에 방금 시간대에 남아가는 우리 운지 꿈을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안이 웃는 은혜처럼 너른 모습으로 어디게 다가가고 있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